너무 귀여우세요, 너무. 정말. 누가 불렀니? 좋아요, 좋아요. 멀리, 멀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멀리, 멀리. 그 느낌, 그 에너지. 안녕하세요. 이거 윤혜진 씨 한 번 보고 나도 한 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추천을 해 줘서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윤혜진 씨가 하는 거 보고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준비, 고, 에이. 기다리세요. 백. 빅조. 라인이 달라. 하나, 둘, 셋. 후, 앉아. 후, 차. 후, 차. 와우. 세상에, 나비 같아. 와우. 브라보. 기분 되게 좋아요. 나비 같아. 좋아. 말도 안 돼. 조금 살짝 더 들고. 토킹. 왜, 왜, 왜. 토킹. 꼈어, 꼈어? 힙업이 자동으로 되네. 사타구니가 좀 타이트. 그렇죠. 그거요. 한번 해 보세요. 귀여워. 이거 하고 싶어서 갔는데. 너무 귀여우세요, 너무. 정말. 너무. 한번 가볼까요? 중이셔 봐요, 중이셔 봐요. 엉덩이 뒤로 가요. 뒤로 가요, 뒤로 가요. 눌러요. 하나, 둘, 셋. 정면 후. 하나. 살짝 콩, 콩. 앞으로 콩, 콩, 콩. 그렇지. 하나. 이거 너무 쉬워요? 근데 여기가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죠? 거기 자극돼서 엄청 좋아요, 그런데. 밑에 이렇게 바닥으로. 바닥으로. 바닥으로 내려가셔서 이렇게 박수. 하나. 그러니까 얘를 끌어내려야 되는구나, 골반에 힘을 줘서. 그게 얘가 올라가, 그냥. 힘이 없어. 저렇게 뜨네, 골반이. 이게 뭐야? 이게 잠깐 소금쟁이 아니에요, 소금쟁이? 골반을 넣어주세요. 골반 기다려보세요. 엉덩이가 가슴이 들고. 고개 들고. 그렇죠. 골반 더. 조금 더 주워보십시오. 조금 더. 제가 좀 더 눌러드릴게요. 조금 더. 제가 좀 더 눌러드릴게요. 그렇지. 마우스 하나. 둘, 스윙. 셋. 넷. 다섯. 제가 운동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 계속 그렇게 하고 계세요. 공을 많이 눌러서 많이 튕기죠. 똑같아요. 많이 눌러서 몸을 이렇게 뛰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멋있어. 이렇게. 네? 그때도 본 것 같은데, 동작이. 네, 이거 보셨어요. 그렇지. 이 점프가 나와야 되는데.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넷. 오, 잘한다. 준비.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골반을 눌러야지 몸이 많이 뜹니다. 그렇지. 오, 잘하신다. 그렇지. 역시. 역시. 힘이 있으니까. 이게 제일 재밌다.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팔 옆으로. 날다람쥐 같아, 날다람쥐.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잘하셨어. 손을 치고. 와, 땀. 마스크 쓴 일에 이렇게 붓는 건 처음이야, 숨씨면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넷. 갔다가 후. 뒤로 갔다가. 팔. 이렇게. 점프도 하고. 덩크슛. 하고. 뭐야? 덩크슛. 저게 간단한 게예요? 아니,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어려워. 보기는 쉬우니까 쉽지 어렵더라고, 저거. 아셨죠? 오른발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둘. 셋, 넷. 백, 백, 백. 다시 시작. 그거 쉬워 보이죠? 하나, 둘. 그러니까. 더 둘러요. 자연스럽게 간다, 뒤로는. 이거 안 되는데, 진짜? 하나, 둘. 오, 웬, 후. 못 아꼈는데? 백, 백, 백. 너무 세게 한 거 아니에요, 내 거요? 안 내려가죠? 자존심 상한데? 한 번만 더.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리듬을 차지해도 우리가 리듬을. 리듬 타야 돼, 리듬. 리듬이었어요, 결국에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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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좋아, 좋아. 발이 살짝 뛰실 거예요, 보세요. 앞으로 가서 뒤로 안 오고 살짝 뛰어보는구나. 살짝. 오란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누르고 점프 뛰셔야 돼요. 누르고. 눌렀다가 점프.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내가 점프가 1m였지. 80점, 90점, 1m. 우와, 그 정도 뛰셨어요. 그 정도 뛰었죠. 이야, 멋있으셨겠어요. 하나, 둘. 어우, 둥글아. 지금 이만큼 뛰었어. 이만큼 뛰었어. 어우, 둥글아. 누가 불렀니? 내가 이렇게 빨리 할 순간이냐, 뒤로. 와, 진짜 웃겨. 잘하고 싶은데 안 되네. 알았어 봐. 시작. 시작. 어, 이렇게 누르고. 누르고 점프 뛰셔야 돼요. 누르고. 눈렀다가 점프.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하나, 둘, 셋. 오, 뛰었어. 굿!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굿, 굿, 굿. 좋습니다. 다시, 다시. 갈게요. 완전 우리 돌아요, 이거? 왜? 색이 좀 되셔. 윤현진 씨는 그 선도 예쁘게 잘 돌던데. 그거 하고 싶으셨구나. 그거 하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사실 준비한 건 음악에 맞춰서 이런 걸 연결하는 거였는데. 한번 해 볼까요? 자, 파이팅. 준비. 제자리 걸음. 배 힘주고. 자, 하나. 그렇지. 살짝 뛸 거예요? 원. 투! 오, 좋아해. 자, 내려가서. 내려가서. 휴. 기다릴 거예요. 하나, 둘.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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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 거예요. 네, 일어나세요. 잘하셨어요. 후, 점프. 달리. 감독님.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컴온.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숨 쉬고. 갈게요, 시. 후, 후. 빨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빨리, 빨리. 더, 더, 더. 그렇지. 오, 좋아요. 오, 멋있어. 좋아요. 더 그 느낌, 그 에너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이고, 좋겠어요. 멈추지를 못해, 멈추지를. 못했다. 조금만 하시면 더 될 것 같은데. 야. 섣불리 까불은 게 아니더라고. 섣불리 까불었다가 죽겠더라고, 사람이. 섣불리. 보기에는 아름답고 하지만 섣불리 지도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 생각을 짧게 하고 섣불리 덤볐더니 온몸이 저랜다, 지금. 온몸이 저랜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 앉아있는데. 오, 보통. 아니, 아니 왜 이러면.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이런 게 나의 멋진 그림이 있어야 한다. 고맙습니다. 저기. 한글자막 by 한효정